안녕하세요. 이승훈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루이브다스 트리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에 이승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대표님께서 학교 강의도 하시고 또 많은 교육을 하셨는데 책을 또 쓰셨어요. 예전에. 저도 재밌게 봤던 책인데 롤러와 커피라는. 예전에는 커피와 관련된 국내 서적들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런 어떤 발진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비타민 같은 책을 쓰셨어요. 그 책에 대한 저도 기억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책을 쓰시게 된 동기 같은 것이 있었나요? 뭐 재밌는 일들이 있었죠. 사실 저는 뭐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글쟁이는 아닙니다. 뭐 글쟁이라 그러면 또 글쓰는 분이 오유하시면 안 됩니다. 전문 분야이시니까. 저는 그 못 쓰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커피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커피 잡지 커피앤티라는 잡지에 우리 지영구 국장님께서 어느 날 책 한번 쓰자. 저는 책을 못 씁니다. 국장님께서 녹음기를 줄 테니까 녹음을 해라. 아 쓰지 말고? 글을 쓸게. 네. 근데 막상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겠는데 마이클 전면 우리 또 울렁증이 있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사석에서 소다를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술이 녹다 보니까 또 우리 지영 국장님께서 책 하면서 편집국장님이시죠. 그래서요. 그럴까요?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 1년 8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두 분이요. 서로가 다 후회했습니다. 저는 원고를 넘기는데 1년 8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. 국된 뒤에. 네. 저는 원고선대 고통을 받았고 또 우리 지영구 국장님은 저의 언어다. 국문학적인 언어는 아니니까. 그분은 또 그걸 다시 언어 선환을 시키는 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멋지거나 저는 이 All About Espress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FM이다. 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승훈의 커피 인생이다.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매웅들입니다. 꽤 많이 팔리셨죠. 즐거움도 많이 나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시판사에서 저한테 잘하는 거 보면 많이 팔렸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인생도 꽤 되시겠어요? 아 뭐 부끄럽게도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뭐 책이라는 걸 보면서 힘들게 만들었지만 지금도 행복합니다. 사실 책을 쓰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글에 어떤 조금 표현이라든가 재질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 제약 같은 거? 스스로의 제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또 현직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잘 주셔서 좋은 책의 완성도가 높게 나온 거 같습니다. All About Espresso 책을 많이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All About Espresso는 Espresso를 하는 우리 다이사께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. 이틀에서 Espresso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네 가지 있다고 봅니다. 현재는 다섯 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첫 번째가 블렌딩 두 번째가 그라인더 세 번째가 커피 기계 네 번째가 바이사일 기술 요즘은 하나 더 있다면 마케팅까지 해서 바로 All About Espresso는 이 Espresso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리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Espresso 추출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조건을 완성했을 때 완전한 Espresso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되고자 All About Espresso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. All About Espresso는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. 우리 바리사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각 파트별로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바리사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.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. 그 많은 지식을 이 All About Espresso를 통해서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그것을 기술로 통화시킨다면 승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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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